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마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우아하게 오늘만큼은 정말 헤어스타일이나 의상이나 영부인 부럽지 않습니까? 네, 아주 우아하게 반상이 오르셔서 조금만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양가 어머님께서 일소로 양가의 예를 갖추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인사 자, 여기서 박수 중에 자리에 24미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인사 네, 감사합니다. 양가 어머님, 오늘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똑같이 일찍 일어나셔서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